아 이제 감 따기를 지금 감을 열심히 따고 있죠 어 감이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아빠와 딸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감 따 면서 열나게 싸우고 있어요 이걸로 딱 걸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 감 여기다 끼고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줄에 모기야 감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감이 동그라냐 대나무도 엄청 많네 대나무밭 감 이거 봐 범위가 엄청 커 아 감딱이 감엄치컷 먹겠군요 잡아봐 범위가 엄청 많이 고기야 자 가끔 후보처럼 이쯈련 옳은 이쯈련 위대 이쯈련 이쯈련